팀의 숨겨진 잠재력을 찾으려면 브레인스토밍 대신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숨겨진 잠재력 초기 단계는 혼자서 진행한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도록 요청한다. 그런 다음 아이디어를 모아 익명으로 그룹에 공유한다. 익명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고 나서야 팀이 함께 모여 가장 유망한 옵션을 선택하고 다듬는다.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구체화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평가함으로써 선택하고 구체화하기 팀은 다른 방법으로는 주목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브레인 라이팅 과정은 모든 아이디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의견을 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브레인 라이팅 과정은 모든 아이디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의견을 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집단 지성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룹에서 효과적이다. 익명으로 의견을 써서 다 함께 공유하며 선택하는 브레인 라이팅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브레인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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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member evaluates them on their own only then does the team come together to select and refine the most promising options by developing and assessing ideas individually before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 teams can surface and advance possibilities that might not get attention otherwise this brainwriting process makes sure that all ideas are brought to the table and all voices are brought into the conversation it is especially effective in groups that struggle to achieve collective intelligence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